서울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전투표 소위 조작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한 번이 아니면 다섯 번 일어났는데 그 다섯 번을 또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첫 공직선거에서 기가 찬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유리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보시게 되면 유리를 지방선거는 동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동레벨에서 경쟁자가 얻은 사전투표 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아 다른 후보에게 옮기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던 계양고래는 10% 정도를 상대방 후보인 윤영선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럼 총 20%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분당갑에 출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에게 더해줬습니다 그럼 한쪽의 여러분들 마이너스 10% 다른 한쪽의 플러스 10%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총 20%의 조작이 일어난 거죠 유리를 지방선거에선 동레벨에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 쪽에다 밀어주는 겁니다 낙선과 당선을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건데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뒤에는 프로그램 운영자인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깊게 연료가 돼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상대방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상대방이 얻은 검쪽같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그냥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가 그냥 넘겨주버리는 겁니다 애라 먹으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제약 우수께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빼앗았는지는 이제 또 그런 소위 상수값을 계산해내겠지만 우선 직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는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동 기준으로 민주당은 17대 0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합니다 전승하는 겁니다 종로구에 속하고 있는 모든 17개의 동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승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럼 고스란히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라는 그리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요 좌우대칭 구조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좌우대칭 구조가 그리고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이 17군데 모든 동에서 송영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많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 정도 분포가 됩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비정상이 표를 쑤셔 넣어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송영길 후보처럼 표를 빼앗으면 뭡니까 오세훈 후보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글이퍼를 그려놓은 겁니다 앞으로 제야 고수가 상수값 몇 퍼센트를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는 종로구의 사례가 나오겠지만 그냥 그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직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군데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 되는 겁니다 좌우대칭이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 성인제 2동 송영길 플러스 6.4 성인제 1동 플러스 7.2 창신제 3동 플러스 9.2 창신제 2동 플러스 12.8 창신제 1동 플러스 8.9 회화동 플러스 9.8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학대해 놓으니까 얼추 제가 볼 때는 한 10% 그러니까 총격자 20% 정도를 그냥 손을 대는 것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 득표한 수의 한 10% 내외를 아마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종로구 사례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부터 조작이 본격화된 거 아닙니까 왼쪽은 이번 지방선거고 오른쪽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종로구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5년 전에 발생한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한 겁니다 계속 그 일이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종로구에서 3%, 11%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6에서 15%니까 2017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5에서 14%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6에서 15% 똑같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황교안 이낙연이 붙었을 때 엄청나게 조작을 많이 했죠 그때는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값이 전체가 민주당이 나오고 마이너값이 전체가 국민의힘이 나오고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형주소입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작이 안 된 데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이 안 되면 이게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통합 여러분들 지역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조작이 안 됐을 때 4.15 총선 때는 여러분들 전남 전북 광주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 대선은 다 조작이 됐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도 좀 작아야 되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인 겁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4.15 총선 때 전남은 조작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광주 광역시 조작이 안 됐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이 안 되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뭡니까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아이들 낫을 어떻게 보겠냐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나서지 않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이 안 되면 조작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이 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몇 표를 훔쳤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전에 그냥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만 보면 금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의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에는 모두 15개의 동이 있습니다 15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이 다 성례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불폐의 신화입니다 민주당은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그냥 냄새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했구나 좌우대칭에 크기가 크고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좌우대칭이고 어떻게 송영길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다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0%까지 소공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압니까 소공동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플러스 19.9% 나왔습니다 오세훈은 뭡니까 마이너스 18.4%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청구동은 뭐죠 플러스 10.2% 나왔네요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뭡니까 마이너스 10.2% 나왔네요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7.3% 중림동 향악동 5.2% 동화동 9% 신당재호동 6.3% 청구동 10.2% 약수동 8% 다산동 7.1% 신당동 6.3% 어마어마한 수치네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은 구청장 선거도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 보시죠 소공동 몇%입니까 플러스 19.9%입니까 그 다음에 또 명동은 13.1% 필동은 11.4% 장충동은 13.4% 광희동은 12.1%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이렇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작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좌측은 이번 지방선거 우측은 2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우측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좌우대칭구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2020년도 총선입니다 2020년 총선하고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출마했던 그래프도 2020년 총선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착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이 전라남도, 담량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군입니다 일단 수치가 작습니다 좌우대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치른 겁니다 공직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내친김에 하나 더 보시죠 광주, 광역시 2020년도 4.15 총선한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은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숫자가 일단 작지 않습니까 아주 보시죠 광주, 광역시에서 대촌동 1.4% 송암동 4.0%, 2.8%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은 이렇게 다 이름들 뭐죠 숫자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모든 증거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공상당처럼 선거 데이터를 그냥 다 발표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쑥삭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모를까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할리는 발표가 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간이 큽니다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상상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내놓고 한 겁니다 조작률은 좀 낮아졌지만 다음은 용산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서 모든 동레벨에 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이 다 플러스값입니다 16.0입니다 민주당의 승률이 백발백중입니다 백전백성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냥 냄새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한쪽은 다 플러스 한쪽은 다 마이너스 크기가 왜 이렇게 크지 서빙고동 송영길 플러스 12.989 오세훈 마이너스 13.1 이런 것만 딱 뽑으면 뭡니까 이렇게 부정을 했구나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만 딱 뽑아보선 보면 더 명확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데칼코마니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추가적인 분석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구청 레벨에서 엄청나게 조작을 했구나 그럼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산구만 여러분도 한번 빼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광동 서빙고동 12.9 이태원 11.4 이태원 제1동 12.2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문동 9.9 청파동 10.1 원으로 제1동 9.8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말이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숫자고 사람들이 만든 무작위수라든지 난수라는지 랜덤 넘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 메이드 넘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선거가 사람들이 만든 숫자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를 사람들이 만든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야기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 일곱 번째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해결할 의지를 별로 필요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은 입 다물고 검찰은 그냥 입 씻고 맛이 간 나라 선관위가 주인인 나라지 이게 국민의 주인인 나라가 아닌 거죠 선관위가 주인인 나라지 국민의 주인인 나라 아닙니다 용산구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사례입니다 2017년 문재인이 출마했던 용산구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2% 정도 많습니까 다 하나도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게 2017년 대선입니다 오지게 여러분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용산구청장 선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5년 잘 해먹고 다 나간 겁니다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어느 정도 하고 저도 이 문제를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마무리 이렇게 나라가 비겁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문제고 자기들 문제인데 지금 노년이 길지 않습니까 노년이 아주 길죠 여러분 이게 뭐죠 총선입니다 이게 총선 권영시가 겨우 살아남은 곳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압승해가지고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이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겨우겨우 몇백표 차이로 권영시의 통일부 장관이 승리를 하게 됐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몇 번 했습니까 다섯 번 하고 윤석열 정부 첫 공식 선거에서 또 한 겁니다 또 이 짓을 또 이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쪽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는 거죠 대통령을 핫바지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너는 핫바지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난 절대 손 못 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은 손을 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그 다음에 조작 안 이루어지면 전라남도 2020년 4.15 총선에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려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도 얼마나 작습니까 해룡면 3.1 마이너스 3.1 금호동 플러스 마이너스 1.9 태안동 플러스 1.6 광영동 마이너스 0.4 수치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이 막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4.15 총선에 광주 광역시 광산구 울사례입니다 뭐 엄청 작지 않습니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수치가 부정한가 하고 부정 안한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정선거 한가 하고 부정선거 안한가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성간이 나라는 겁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헌법제 1조 1항과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상이 안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권력이 프로그램은 그냥 지원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자한테서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자를 저는 뭐라고 보느냐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든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있겠죠 물론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작업들은 외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선관위 나라는 거죠 선관위의 나라고 국민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정말 설마설마한 분도 계셨겠지만 이번에 또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진짜 간이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간이 큰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으로 여러분 이 선거 결과도 지난번에 다 먹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이것도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먹은 거지 않습니까 구청장 선거로부터 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국민의힘이 12군데가 이겼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이 있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부정의 주범인지 이번에도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서울구청장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2018년에 서초구만 달락 남기고 이번에도 여러분 이게 승하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제약호수가 아마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으면 나오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만진 걸 봐가지고 구청장 선거도 엄청나게 만졌을 거를 봅니다 이미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서울구청장에서 조작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국기초자치단체장에서 조작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 여러분들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2일 3일 오늘 4일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그런 의지나 의향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일어난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리를 지방선거를 기증으로 해서는 사실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2년 전으로 아마 돌아가야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요